부동산 전원세 플랫폼 빈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금성빌 여기는 북향을 보고 있는 곳이라서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106호가 됩니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옆에 수납공간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밑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고 또 냉장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주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욕실 공간이 있고 욕실과 주방 공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금성빌 2층 106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0에 30입니다. 모든 전기세 난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